준비 시작! 핏줄이 지금 곤두서 오고 있습니다. 저 까먹은 거 잘 먹었어. 아... 알로! 안녕하세요! 호싸고! 호싸 갈게요, 여러분들. 케바지로 벌칙 의사. 왜 이러고 있어? 제가 이거 베이더 한 번 넣어야겠다. 아, 너 그런 거 안 돼. 너 미미 있다가 다시 넘어지러워. 우영팔 알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 스탑을 해주세요. 아, 눈 감고? 스탑 하면 이거 걸리는 거 사는 거예요. 바지도 고르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단수님한테 잘 어울리겠네. 야, 이렇게 보면 진짜 여기다 단수도 그냥 물어봐,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 근데 난 좀 붕청대는 게 여기 단수가 좀 터질까 봐. 왜요? 그래, 옷은 무슨 죄야. 버려놔. 야, 이거 시스러워, 이거 시스러워. 이거 우리가 입어주면 딱인 거 아니냐. 아, 저 발이라고. 이거 스탑하면 돼. 하는 중이야? 어. 지금! 우와, 이거야. 맞잖아. 우와, 이거야, 진짜요. 아, 주장하지 마. 아, 진짜요. 다시 해. 다시 해, 재미없어. 주작이야. 이제 그거 빼요, 뒤로. 지금! 됐어, 뭐해? 아, 아버지 모르겠다. 자.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어디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데, 이거? 이거 나오는데, 이거? 이거 오늘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아, 전혀 나왔네요? 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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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로도 무슨 여기를 해봐. 어, 미안하다. 오케이, 숙소. 어, 덕진이. 왜 불러요? 아, 진짜 이복이다. 야, 근데 진짜 편하겠다. 야, 근데 진짜 편하겠다, 이거. 지갑하다. 지금! 지금요? 아, 더우면 안 돼. 야, 이거나고. 야, 이거나고. 야, 너무 더우면 돼. 아, 너무 더우면 돼. 아, 아이스닝이다, 아이스닝. 아, 평상복이네, 이거. 시원하게 있네. 어, 완전 갖고 있는 옷이네. 너무 또 이복? 스톱. 뭐야? 어, 세트 교실. 아, 멋진다. 이뻐, 이뻐. 아까 고름바지랑. 어, 아까 고름바지랑. 어, 아까 고름바지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됐어야 된대. 아, 저기 딱인데. 저걸 입을 텐데, 아까. 아, 그래. 인정, 인정? 스톱.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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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폐피다, 폐피. 아, 이 사람 이쁘네. 진짜 폐피다. 녹색 아버지예네. 야, 내가 이거 우리 아빠가 사내공 일할 때 많이 있던 이런 건데. 녹색 아버지예네. 스톱. 오, 이거. 오, 예쁘다. 야. 잘 골라. 아냐, 아냐. 재미없어, 다시 해. 다시 할게요. 쏙. 아, 이게 더 이쁜 거, 오빠? 오빠. 뭐, 나쁘지 않은데. 아, 몰라요, 그러네.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위에 입어봐야지. 이거 좀 걸쳐볼게요. 사이즈도 문제나 단추도 문제네. 하하하하. 야, 참. 오. 오. 야, 이거 진짜 오우야다. 이거 안 맞아. 오우야. 오우야. 어, 안 맞아.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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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원피스. 원피스 느낌.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캐시해내는 거 아니야? 오, 괜찮네. 너 이거 해라. 어. 야, 진짜 오우야, 나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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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형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우야. 아, 왜 변체하고 그래? 아, 이거 싫대. 아, 그리고 사인 씨. 왜? 깨박이가 막내입니다. 이번 여행에. 아, 그래요? 아하. 언제까지 막내입니까? 아, 그 벽망터 끝날 때까지. 막혀도 돼. 호연 씨. 아하. 그렇군요. 재미있겠구만요. 막내 새끼가 하프모라네. 하하하하. 아니, 막내가 하프모래? 아, 벽 너무 고프다, 진짜로. 와, 근데 맥도날드도 먹고 싶다. 맥도날드도 진짜 엄청 밖여서 완전 있는 거 알지? 이거 맛없는 게 뭐야? 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아, 맛있다고 봐야지. 하하하하. 우와, 짬뽕지존. 와, 씨. 봐봐, 맥도날드도 또 장어도 있네. 와, 너 창어는 또. 장어탕 먹어보셨어요? 아, 장어탕을 해가지고. 장어구이도 먹어야지. 아, 장어구이도 맛있는데. 장어탕.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야, 좋지, 그렇지. 호주에다가. 그래가지고. 딱. 기가 막히고 칼칼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청양고추로 사사사사사. 얇게 쏘세요, 얇게. 얇게. 어? 거기서 소주야, 바로. 침태나. 감탄을 알고 가래를 뱉는 거야. 하하하하. 하나 많아. 야, 너는 왜 웃길래. 왜 화가 누나. 누가 하나 웃길냐. 화방팡 들어. 그렇지. 저기요. 왜 말 안 하세요. 네? 빨리 말하세요. 네. 비주얼 담당이어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자 김성태인 것 같아. 여자 김성태인 것 같아. 빨리 말하세요. 아니, 나 박선영 나보다 오대고 감박치기 심한 사람 좀 봐.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 어. 대표 리액션. 어? 리액션 있어? 나는 그냥 다 춘추고 얼굴 막 이렇게. 쌍그리고 해야 된다. 아. 진짜 그렇게 말판추나? 아. 각 14달이 돼버린 거야. 사고지. 사고야. 그리고 어디가 엉덩이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120km 선 한 번 풀어줄까? 추사를 맞으려고 갔는데, 강원사가 엉덩이를 까지도 않았는데 등에 다 풀었어. 아! 아, 이거는.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진짜야! 내가 엉덩이 떨라고 치기. 목장 가고 싶다. 아, 목장 가고 싶다. 아, 목장 가고 싶다. 누구 가져가지고? 나 몸짓이 없네. 크, 기가 막히는데 거기에 바나나가. 한 바나나. 봉바. 군본이긴 하지. 아, 그거 세신사 선생님 불러오면은. 아, 잠시만. 난 3만 원인데, 몸보니까 한, 오, 3만 5천 원 정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가씨? 35,000원이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5초만 더 얹어줘 아 그래요? 거기다 커피까지 4만원 어때요?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새벽부터 해비렸는데 무판이 좀 크면 5,000원 더 받아야 돼 아가씨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와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진짜로 와 내 아저씨 들어오셨네 아 뭐야? 아하하하하 이야 역대급이다 아 근데 너무 늘릴 것 같아 형태원 봐라 같이 못 다니겠다 야 태연아 태연아 태연 말해줘 휴게소 하면은 또 근본 게임 있잖습니까? 뜨거운 우동 빨리 먹기 아 뜨거운 거 진짜 궁금한데? 아 개인전인가요? 그렇죠 개인전이고요 이제 제일 늦게 먹는 두 명은 저희가 벌칙 콩나물을 팔 겁니다 오랜만에 아 그래 콩나물을 판다고? 네 무슨 말이야 왜 콩나물? 오랜만에 콩나물을 팔 겁니다 아 콩나물 센스 네 준비 시작 시작 핏줄 핏줄이 지금 곧져서 오고 있습니다 쌀밥은 이렇게 잘 먹었어 아 아 아 아우 진짜 뜨거워 아주 앗 가 fascinated 비교 앜 어색 아 으흐 아 으흐흐흐흐흐흐흐 억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억서 웬만큼 1등 깨박이 2등! 깨박이 2등! 김성태 3등! 박사장 손해라! 딱 버린 거 아니야? 이제 말이 안 돼! 깨박이네! 깨박이 잘 먹네! 깨박이 잘 먹네! 여기 말씀드리고 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부럽다! 마스크를 얼굴 다 가려줄 수 있는데? 마스크를 얼굴이 다 안 가려줄 수 있는데? 나 커가지고 안 가려줄 수 있는데? 안 된다죠? 안 된다죠? 네! 어쩔 수 없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다른 분들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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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패션 이상하냐? 근데 얘 약간 좀 등상복 같긴 하다! 여보! 여보! 우리 딸내미 삼겨내리 가는데 이 옷은 좀 그러네요! 여보! 내가 본 적 없고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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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이 형이 잘 받아주는데 이런 거! 스튜이 형이 잘 받아주는데! 스튜이 형이 이런 거 대장 받아주는데! 푸이! 이럴수!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지! 레전드 아이콘이 형이 가고 있는 라이브 스튜이 형! 여보! 수상맞아! 여보! 여주도 더 망가진다! 미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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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못을지! 그렇게 안 했어! 큰게 안 왔어! parliament기사야! 셈세기! 헤헤! 다음 시간에! 지금, 저희 3가지 로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